가로하고 싶어 말아야 알바망 숨어라 신경이 네 나가온 내 눈에 날이 온거야 온갖지 너에게는 주문을 받아보고 내가 하고 싶을 거예요 이니취 여러분들 자리로 해주세요 야아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아니 어디다 이렇게 보였어요 세상에 지금 동안 했던 노래들을 다 메들리로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또 한순간 한순간 다 소중한 무대여가지고 짧게 짧게 좀 보여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윤희찌 여러분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찌입니다 사실 이거는 사진 예쁘게 찍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층 보고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게 그 어떤 곡이었나요 우리 좀 또 곡 소개를 좀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빈양 네 저희가 지금 들어드렸던 곡은 경영곡이었던 항상 빛을 나는 너 my only star my only star my only star my only star 마지막에도 포인트로 별을 그려주는 my star my star my star my star my star my star my star